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말티장입니다. 오늘은 감자탕을 준비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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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맛고 골고루 소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foam Wooh Wooh So So 맛있어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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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... 와아 아아아 아아아 너무 맛있어 크크크크크크 비쥬싶은 톡톡톡 칼국수 으아... 팽이버섯 소스 아... 싱싱한 생각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갈비에 갈비에 갈비는 달콤한 토마토 양념소스는 다 먹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